나는 먹을 게 있어라 응 맛있어 집안양 초코바 란냥 뜯어봐 한 번 집안양이 좋아하는 초코바 뭐 뜯겠어? 집안 란냥 맛이 어떤 것 같아요? 맛있어 맛없어 맛있냥 맛있냥? 맛있게 먹어라 란냥 초콜릿 졸아서 맛있겠다 더워서 땀 흘리는 거 봐 집안양 같아 고양이 소스 잘 드셔 오전에 영화 볼 때 집안양이 초콜릿 먹고 싶다 그래도 그랬지 이거 하나 사다 줄 거 그랬나봐 그냥 차갑게 드시죠 그냥 사온에 드시면 좀 눅눅눅눅눅한데 차갑게 드시면 바삭바삭한 크런치 같은 느낌 맛있어요? 나중에 또 사와? 사오지마 또 사와냥 또 사와냥 또 사와냥 맛있게 먹고 방학 재밌게 잘 저기 쉬고가서 재밌게 잘 보내세요 뭐야 성양사 이떤 구독 하고 추천해주세요 이따가다